이 보틀 디자인 좀 봐 예뻐 완전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자 하자 근데 또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에요 이 위스키엔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대요 정말? 판타스티! 캐러멜 향도 나는 것 같고 약간 달달한 향이 나지 않아요? 오 향을 맡고 나니까 맛이 더 궁금한데? 나는 상큼 달달하게 칵테일로 마셔보겠어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 칵테일은 얼음을 넣고 위스키 50ml 레몬 주스를 25ml 전문가 같아 오 인마멀레이드 자기 취향껏 넣으면 됐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다음에 소다수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섞어주는 거지 예쁘다 마무리로 데코를 이렇게 우와 예쁘다 파는 거 같지? 분위기 있는 바에서 파는면 사실 칵테일 이런 거 같지? 맞아 소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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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멀레이드와 미스키가 너무 잘 어울려 상큼하고 달달해 되게 부드러운데? 맞아요 내 칵테일 진짜 맛있는데 한 번 먹어볼 사람 나도 나도 먹어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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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괜찮지? 피디님 오늘 촬영 저보면 안 돼요? 나 이거 계속 마시고 싶다 현영 언니 지금 취한 거 같아요 아니야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페이스틱이 있다 진짜 네 네 네